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지금까지 호세와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와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호세와 선지자는 4장 1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검사가 죄인의 행위와 말하는 것을 모두 뒷조사 또 정면으로 조사를 다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법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루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는 그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될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보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씩 집어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실 테니까 들으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요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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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원하의 문법적인 의미로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할 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고륵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될 내용이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에메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진실함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약속한 바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메리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바로 그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기준을 향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상황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될 그 언약 그 진실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네입니다 이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고륵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이네라는 것입니다 이네는 원래 단어로 헷세대를 사용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헷세대는 헬라우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이 헷세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자비와 국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와 국률이 없어진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법으로 가는데 이 법정으로 가는 수가 기하급 수준으로 계속해서 눈 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낡은 언어가 되어버렸고 국률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지는데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트 엘로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교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속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지식과 문화는 일상생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마을 목장이나 또 성교회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관심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질 말은 한 주일 동안 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로 드라마 봤던 얘기 세상에 화장품 좋은 것 뭔지 그리고 누가 무슨 일 됐는지 누가 이혼했다든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식거리를 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헬라말로는 기노스코라고 경험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느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런 것이 서로 나누어질 때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자기 말하는 곳입니다 자기 말하는 곳 오죽하면 손자 자랑하는 분에게 돈을 주면서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편화된 얘기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돈을 받고 아예 안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뭘 말하죠? 자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지식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정 말씀 볼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당장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 삶에 당장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없을 때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영향력도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삶과 그 사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들 삶에는 타락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마음 로마스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여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박사님은 The Minor Prophets의 소선지자서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죄된 욕망과 수치스러운 욕정과 부피한 마음 가운데 그냥 버려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양한 삶의 부피한 현상으로 사람들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뒤에 말씀은 그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빠져나간 인생 속에 어떤 부피함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도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흥뿐이다 살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와 선자가 여로보함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한 문화를 누렸던 그때와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수라에게 멸망하기 전에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만간 10년 20년 안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 멸망하기 전에 나타난 증상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원칙도 없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일부터 31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현상들이 개인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나타나가면서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좀 고리타분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만 해도 손만 잡아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만나서 마음만 맞으면 눈만 맞으면 그날 바로 잠자리로 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 뭘까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을 위한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편하게 살기 위한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부자되기 위한 기준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우리가 귀하게 이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던 우리가 알아왔던 그 사회는 점점 없어져가고 다른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파괴입니다 3절 말씀인데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새가 깨질 것이다 들짐승과 나는 새들도 다 야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결국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 자연과의 관계가 찌어지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자연은 인간에게 보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사용했던 인간들 지금 남국의 오존층이 점점 없어져 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놀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전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기후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자연의 무너지고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현상은 점점 가속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미세먼지 걱정을 해봤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미세먼지 걱정입니다 단순히 중국탄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오염과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의 대가를 우리는 이제 글로벌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환경의 재앙이 점점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가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제사장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다투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향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은 뭘까요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문을 치면서 이리 오느라 그러면 안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에서 네가 오느라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들어보면 한번 말씀 제가 드렸죠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노래만 불렀는데 나이 들어서 배짱이가 개미 집에 양식 빌리로 가는 그 그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개미는 열심히 해서 그가 몸이 너무 쇠약해서 그가 본 돈을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있는 반면에 배짱이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음반이 하나가 히트 쳐서 노년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뀐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점점 무너지고 깨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포지션이 주어지면 그 자리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 리더십이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기빙 오소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회사의 과장님, 부장님 같으면 그 과장님과 부장에 맞는 합당한 지위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고 들었습니다 이젠 그게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 같아야 말을 듣지 선생이 선생 같아야 말을 듣지 목사가 목사 같아야 말을 듣지 이제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리더십의 무너짐이 바로 타락한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인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존경과 높임을 받을 관계가 무너지고 이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우리 속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도 하고 또 이끌어가기도 하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린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품절력의 상실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되었습니다 사람 부응하고 성장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데도 무슨 일이 없이 평안하다면 정말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품절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토록 살기 좋은데 내 삶에 당장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냐 품절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통증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병의 대부분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증이 있다면 준비하고 예비하고 조심하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자기를 살피는 것이 자기 속에 무감각해지면서 그냥 시대를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나에게 당장 닥쳐올 어려움이 없는데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보는 현실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분별력의 상실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요? 자손이 부족해서 음행하여서 자손을 낳아도 아이들 낳아도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예서서 벌어서 자기가 못 쓰는 거예요 노력하고 모아서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분 가을에 추사하고 나면 이 겨가 얼마나 많이 높게 쌓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높은 겨도 바람에 불어서 날려가 버리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날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헛땡이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 떠날 때 내가 헛살아서 헛살아서 하는 얘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최선이고 이것이 보람행이라고 살지만 사람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잘못된 인생 기준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진실함 그리고 인해와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핍이 바로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들이 빌비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속에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집니다 진실과 인해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자유와 만족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공함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거룩한 영향력과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멸망과 무너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멀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담을 받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복과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해와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그 잡고 안에 자리 잡은 그 삶의 마음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호세아 강의 책을 보니까 감동스럽게 소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종합에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미술가 가운데 워너 셀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는데 폐병과 임파서남 사기라는 진단 결과와 더불어서 그의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어제처럼 내일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내려진다는 이제 당신의 삶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그분에게는 교차되었지만 그건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한 가지 결심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또 하나의 결심이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 그것을 다 지키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 봅니다 그렇고 살펴보니까 교회 헌금을 작성해놓고 드리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여행 약속을 해놓고 못 간 것 식사 약속 해놓고도 가지지 못한 것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마음에 걸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못다 드린 약속한 헌금을 다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여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의 채무관계가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갚았습니다 미처 잊어버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들도 또 용서해 주지 못한 것들도 그가 다 실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몸이 괜찮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병색이 더 짙어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를 이 땅에서 미술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수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1940년도 무디 성경학교에 산 교수님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려진 얼굴이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전쟁은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940년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전쟁 2차 대전과 한국 동란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병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파급되었습니다 전쟁을 떠나는 병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전쟁 때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 미군 병사들 통해서 이 사진이 알려졌다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빠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보아야 비로소 이것이 소중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우매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잃어버리지 않고도 나에게 준 이 시간들, 나에게 준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고룩한 성품, 주님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지 그 언약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사라지진 않은지 주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내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 없는 사랑,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주님을 아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한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데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나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거룩한 영향력 속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사랑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제구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자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자